예원이라고 하는 꼬마가 있습니다 이제 6살 됐을까요? 지난 크리스마스 땜 우리 재롱잔치 할 때 예원이가 안 보였어요 예원이 엄마한테 예원이는 왜 어디 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예원이는 멀리서라도 저를 보면 너무너무 반갑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목회라고 하는 건 사람 장사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원이의 그 부끄러움 많이 타고 여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이제 활발하고 싸나운 아이들도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거를 볼 때 부모로서 제가 절해갖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면서 싸나운 아이는 좀 깔아앉히려고 그러고 조용한 아이는 업 시키려고 다시 말해서 개조시키려고 무더니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들을 주셔서 내보낸 이유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생각이 오를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개조시키려고 다 큰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결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는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개조시키려고 그래서 또 예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어떻게든 내 뜻대로 개조시키려고 그래갖고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고린도 빌리뽀서 4장에서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한 존재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가 뭐예요? 평온한 가운데서 이루는 번영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힘찹니까? 힘이 듭니까? 헐떡거립니다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는 평온한 가운데 차곡차곡 그래서 에이레네의 복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복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열한기를 강의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애 끓는 심정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 애가 탑니다 제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우리들이 정말로 항상 무엇에든지 참되고 오르고 정결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할 때 꽉 막혔던 문들이 다 차곡차곡 열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그답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아내와 남편 서로서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한기에서 탄식하면서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남한국 유다 12대 왕으로 등극한 아하스는 유다 왕 중 가장 패역한 왕입니다 20살 때 등극하였습니다 16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죽었습니다 36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그런데 그 16년 동안 한 짓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한 일입니다 그 소중한 자녀를 불을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자녀들을 바베큐 만들어서 이방신에게 바치지는 절대로 않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얼마든지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 단 한 구질로 그가 얼마나 패역하였는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더라 무슨 묘기 대행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개의 보조 역할을 하는 역대기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왁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났더라 어떻게 자녀들을 화형을 시켜서 신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번영을 위해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이라면 자녀들 대신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데 자신의 육신의 번영을 위하여는 그 무섭고 끔찍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단 하나 돈보다 자녀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 수도 없이 봅니다 불사르지는 않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큰 부자는 있죠 아들이 망난이래갖고는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물려주자 어머니를 고발하였습니다 어떤 부모는 시골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딸과 그의 친구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는 어떻게 사냐는 그러한 얘기로 개조를 시키고 무슨 캐슬? 스카이 캐슬? 그걸 부러워하고 그거를 또 따라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공부 다 1등 했습니까? 자기는 못해놓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사냐고 달달달달 볶고 앉아있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온통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공중권세를 잡은 만몬, 사탄, 천박한 상업자본주의에 노란하고 있는 온 세상들 또한 자녀를 부살라 신에게 재미를 바친다고 해서 자신이 번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모두 미신에 대한 맹신의 결과입니다 미신을 맹신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과 속설에 쉽게 빠져드는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몰락시키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계속 속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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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삭 해갖고 잘라버립니다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사람이 인간 그 속기 쉬운 동물이라는 책에서 그 부제를 미신과 속설은 어떻게 생기나로 달았습니다 미신과 속설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그 맹종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순환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미신과 속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빠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신과 속설이 통념화되고 확대되어 갑니다 SNS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길로비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둘째, 기대하는 대로 봅니다 셋째, 전에 들은 대로 믿습니다 넷째,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생각한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된 미신과 속성들의 강한 생명력에 대해서 길로비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는 죽어도 치료법은 살아남는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못한 치료법이 시중에 떠돌아다닙니다 엄청난 숫자로 떠돌아다닙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 치료법에 매달립니다 엉터리니까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희귀하게 몇 사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산 사람은 그 치료법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 능력의 종, 병 거치는 능력 제가 군대 생활하던 원주의 병원에서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들이 와서 집회를 합니다 딱 뒤집어 놓고 자기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런 명단 다 적습니다 돌아갑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땡땡 병원에서 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이 희귀하게 있겠죠 그 목사의 안수 덕분에 살았다고 우리들은 그러지 맙시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그러려는구나 여러분 신앙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그 같은 미신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순종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문제 해결과 자신의 안녕과 번영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복받는 비결 모음집으로 여깁니다 동일한 미신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개거품을 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당 종교입니다 두 가지 이단과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도봉사원금 1천번지 새벽재단을 쌓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안 한 곳 없습니다 그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마음을 먹든지 간에 나는 그냥 전도봉사원금 종교행위만 열심히 해갖고 식계명을 바리새인들이 2,134개로 만들어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그런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최고로 잘한다고 칭찬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온갖 위선자, 돈을 사랑하는 자 하여간 최고로 흘란한 것이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번영에 눈이 팔릴 때 자녀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습니다 너 무엇을 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거기에 꼭 덧붙이는 말 다 너를 위해서란다 개뿔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다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인신제사, 고대 가난한 지방에서 행행한 이 인신제사는 주로 몰록에게 행했습니다 몰록은 불과 번개와 전쟁의 신입니다 이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받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게 뭘까? 오늘날에는 돈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의 성금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인간의 생명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재물을 찾기 위해서 마야문명 그런 데서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갖다 바치는데 지그덕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성이 부족했구나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생명 중에 가장 귀한 게 누구지?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바칩니다 미신, 어리석은 생각 그런 것은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에 빠지면 눈이 멀게 되고 오로지 자신의 번영에만 골몰할 때 자녀의 가치 소중함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하스가 왜 이런 끔찍한 미신에 빠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부 하나로 봅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냐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한국 유다를 공격하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력에 있어서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열두 집화 중에 열 집화가 북한국 이스라엘 남한국은 유다와 베냐민 집화 북한국은 갈릴리오수를 찐 비옥한 광야 남한국은 사해를 낀 황야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는데도 유다가 버텨냈다는 얘기입니다 맨 밑에 유다, 그 위에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그 뒤에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입니다 머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맨 밑에 있는 유다를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수르 때문입니다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 머리에는 들어오시죠? 남한, 북한, 중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그 일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진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말로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종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박박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이에 아수르는 아람의 수도를 칩니다 아람 군대는 뭐예요? 수도가 침범을 당했으니까 어떻게요? 황급히 군사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대국 아수르를 이기지 못하고 아람은 수도가 점령당하고 르신, 아람 왕도 거기에서 전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간신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약소군 유다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태풍 앞에 촛불 신세여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다급한 처지입니다 아수르 왕은 그 유다왕 아하스를 초청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수도 다메색에 당도했을 때 눈이 동공이 확대됩니다 모든 것이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고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수르가 그토록 강력한지 전쟁마다 왜 승리하는지 나름 생각합니다 그렇게 몰록을 알게 되고 이방신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아까 가르쳐드렸죠? 아하스와 대비해 보십시오 왜 미신을 맹신하여서 여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지 허구엇날 실패만 하여 다급해진 아하스는 보고 싶은 대로 보았고 기대하는 것만 보았고 전에 들은 대로 밀었고 믿고 싶은 대로 맹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생각하시라 착각하고 왕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백성들도 자연이 따르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색에서 본 그 엄청난 신전의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를 도면으로 그려서 본국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다윗의 충복,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면서도 이 우리아는 생각 없는 충복입니다 그가 한 일은 성경에 이렇게 전합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대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진지라 어디다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몰록의 제사장 신전을 만든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하면 아하스 왕으로부터 칭찬을 드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권력의 아부하고 맹종하는 기독교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중 삼중직 중 왕과 제사장은 세 스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왕과 제사장 세 스파은 언제나 부패하였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왕이나 제사장을 찾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상황에 따라서 택하셔서 그 부패한 왕과 제사장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셨는데 성공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반대하니까 죽여버리고 척결하고 여러분 아하스가 젊은 왕 아하스가 때 활동한 선지자,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 그런데도 그 젊은 아하스 왕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신다 하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나라를 통치한 다음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씩 펼쳐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17절에 당시 상왕과 아하스 왕과 이사야의 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하께 증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하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무슨 아하스가 대단한 신앙심으로 나는 여하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로를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과 아래에서 이래서 내 생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다르니까 그러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저는 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위기를 타파하고 나갈 때 그러면 에이렌의 복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몇만 명 되는 교회, 포이엠아는 왜 안 됩니까? 목회가 사람 장사입니까? 한 사람이 올바로 변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포이엠아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월급 많이 올라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살지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입을 것과 먹을 것에 자족하거라 답답해진 이사야가 간청하다시피 말합니다 다우세의 집이여 원하간대에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구약 성경 중에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하스가 최악의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아하스가 갈 때까지 가서 말로는 절대 안 되겠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우리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사랑에는 이등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힐란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 하면 나의 번영이 1등이고 그 번영을 이루는 하나님은 보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만 끝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마저 내 말이 그러고 죽여버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남아있는 것이 곧 예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폐역의 종결자 아하스는 다메색에서 아스루와 함께 경배들인 후 돌아와서 똑같이 폐역한 제사장 우리아가 만들어 놓은 재단에서 온 정성을 다해 이방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노트 재단까지 이방신 재단에 옮겨 놓고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건제물들을 다 이 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안 만들고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그 사건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자꾸 생각하면 내가 당한 그 일을 돈신, 만먼신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이유는 이게 금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 나왔죠? 그 저기 조땡땡 칼길 회항 사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에게 아기에게 소리 지르는 거 그 꼬마 요만한 꼬마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매기지 말라는 거 매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먼신이 우리를 구할 것 같습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들의 횡화였더라 정말 탄식의 탄식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스의 말로는 당연히 형편 무인지경이죠 주변국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마침내는 아수르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의 기록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폐망하게 하였더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미신으로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당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무당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목사를 믿는 사람은 그 목사로 인해서 망합니다 믿을 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어떤 건 있어요? 나쁜 머리, 가난한 집안, 약한 몸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너는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하스를 보면서 나는 어떤 폐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가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고소하면서 가는 크고 작은 나쁜 것들 이제 버리고 여와 하나님께로 삶의 기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하십시오 생각조차도 나쁜 의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할 때 평강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위에 절대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냐는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패혁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보게 하시고 이제 생각조차도 나쁜 의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는 일마다 주께서 원하는 일인가 그것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많은 선물들 재능, 기질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어디서도 이룰 수 없는 에이렌의 복을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